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해운 항만업계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세 번째 막을 올렸습니다. 부산항만공사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2013년부터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. 올해는 항만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세계 각 분야의 전문가 25명이 초청돼 논의를 펼쳤습니다. 전문가들은 초대형 선박, 얼라이언스 확장 등으로 전 세계 항만이 구조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또 녹색해운 규제, 파나마 확장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논의했습니다. 부산항만공사의 우예종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해운항만업계의 당면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이근하입니다.